그림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번째, 그림과 친해지세요. 그림을 시작하려면 먼저 친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썸탈 때 바로 들이대면 이 새끼 뭐 이런기다니? 들이대기 전에 먼저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림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친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림을 많이 보려면 발품을 팔아서 화랑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스타나 유튜브, 구글 검색을 통해서 명화부터 최신 트렌드의 그림은 물론이고 다른 초보자의 드로잉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보면서 친숙해지고 그리고 싶다는 의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점은 보기만 하고 시작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처음엔 너무 많은 재료를 사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간단하게 재료를 준비합니다. 재료를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면 부담도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가볍게 시작해본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간단한 재료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은 장비빨이라고 고수들이 알려주는 다양한 재료를 처음부터 전부 준비하지 말고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낙서를 끄적거려본다는 생각으로 연필, 종이, 지우개 이렇게 간단하게 세가지 도구만 준비합니다. 톰보 4위 연필, 220g, 켄트지, 미술지우개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이것도 부담되시면 따로 재료 구입하지 마시고 A4용지에 집에 굴러다니는 연필 아무거나 사용해서 낙서하듯이 그리는 겁니다. 샤프를 사용해도 됩니다. 낙서를 하듯이 시작하면 재료 구입에 부담이 없고 그림을 시작하는데도 수월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는 조금씩 천천히 구입하셔도 됩니다. 세번째, 대단한 것을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뭘 그릴지 고민하다가 시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림 소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그려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한 것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늬가 거의 없는 컵이나 밥그릇같이 단순해서 그리기 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뭐 꼭 단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거 그리셔도 됩니다. 시계는 칫솔, 마우스, 키보드, 못생긴 니 얼굴,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이라도 그리고 싶으면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그리시면 됩니다. 마구 그리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마구 해주세요.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그립니다.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구하기 쉬운 모델이나 연예인 얼굴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주 보는 얼굴을 그리면 더 좋습니다. 자화상이나 친구 얼굴, 가족, 연인의 얼굴부터 그려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두면 그림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번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망만 커집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수의 그림을 몇 번 따라 그려보고 잘 안되서 실망하고 그만두고 싶어지는 건 정말 양심 없는 겁니다. 타이거우즈 골프 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 했는데 비거리가 안나올 때 실망하고 때려치우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저는 골프는 칠 줄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얼굴 그릴 때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담게 그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눈코입을 부분 묘사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실력이 좋아집니다. 다섯번째, 그리는 순서나 배우는 순서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학원 선택 같은 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일단 무조건 그리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 그려도 됩니다. 요즘 그림 알려주는 유튜브 정말 많습니다. 아무 채널이나 보고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 채널 영상을 보고 그리시는 게 실력 향상에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학원을 다니게 되더라도 평소 그린 그림이 예습이 돼서 다른 초보자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공 좀 차는 애들 데려와서 축구 기초 가르치면 훨씬 잘하겠죠. 여섯번째, 무조건 따라 그립니다. 주변에 잘하는 사람을 따라해도 좋습니다. 자기 주변에 졸라맬 그리는 사람밖에 없으면 저같은 그림 유튜브나 인스타 보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에 좋아하는 그림 인플루언서를 구독과 팔로우 해놓고 그림을 보면서 많이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방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사진이나 실물도 좋지만 그림을 보고 그리면 좀 더 빠르게 실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유과 시간을 정해두고 하면 나태해지지 않고 좋습니다. 간혹 혼자 독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따라하면 나쁜 버릇이 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 씹선비질입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도 나쁜 습관 많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 있어도 그림 잘만 그릴 수 있습니다. 독학하는데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유님이 중학생땐가 하여튼 어릴 때 매일 노래방에서 몇 시간씩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연습하면 자신만의 버릇이 반드시 생기겠죠. 버릇이 생기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개성이나 자신만의 매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꼭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나중에 학원을 나가서 잠깐 배우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교정해도 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제가 교정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드로잉앤톡에 가입하셔서 안 좋은 습관을 고쳐달라고 글 올리시면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어가 본다는 게 단점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영상에서도 올린 내용인데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림도 더 잘 그려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없을 때는 김경일 인지심리학자님 강연이나 김미경님이나 김창욱님처럼 재밌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들으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 세 분 다 김씨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강사분들의 성이 모두 같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책 읽어주는 유튜브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 넷플릭스 결제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예전에 본 걸 틀어놓으면 일일이 화면 안 봐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명작 드라마 정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 열심히 그리다가 정신 차려보면 드라마 보느라고 그림이 엉망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림을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